상시 문제를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의 DB 구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각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번째 왼쪽 기체에서 테이블의 봉사 기간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번째 기간 코드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기간 코드 필드는 S-01과 같이 영문 대문자 1개와 하이픈 기호와 숫자 2개가 필수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 코드를 선택하시고 아래쪽 속성에 입력 마스크에 커서를 두시고요. 첫번째 대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부등호 크다 입력하시고 영문자 영문자와 한글만 입력 가능한 사용자 지정 기호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수 조건이니까 L이라고 입력하시고 빼기 숫자도 필수로 입력할 숫자도 2개가 필수로 입력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을 하나 둘 입력하시고요. 세미콜론 중간에 하이픈 문자도 테이블에 저장 되도록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0을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데이터 입력시에 사용할 표시 문자는 별표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이용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봉사기간 테이블에는 입력 마스크 설정하는 문제였고요. 작업하신 내용 닫기 버튼 누르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봉사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봉사 종료 날짜가 봉사 시작 날짜보다 크거나 같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봉사 시작 날짜랑 종료 날짜의 속성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에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 속성 시트를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봉사 종료 날짜가 봉사 시작 날짜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기준을 시작 날짜로 줬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앞에다가 봉사 종료 날짜를 먼저 쓰셨다면 부등호를 종료 날짜 쪽으로 바라보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에 유효성 검사 규칙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시수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조회 속성에 오셔서 속성 시트에 조회 탭을 클릭하셔서 컨트롤 표시를 콤보 상자로 선택하시고요. 테이블을 이용하지 않고요. 1, 2, 3, 4, 5, 6, 7 값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행온번 유용해서 값 목록으로 바꿔주시고요. 행온번에다가 입력하실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터 2, 3, 4, 5, 6, 7까지 입력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확대 축소 창을 띄웠으니까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봉사 내역 테이블에 대해서 작성하셨으면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하셨으니까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새 규칙을 계속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학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연락처 필드의 제목을 연락처를 선택하시고 휴대폰으로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 제목을 휴대폰 번호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캡션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고요. 휴대폰 번호라고 입력하시고요. 주소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주소 필드 빈 공간에 샵을 반복하여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이 오셔서 텍스트 다음에다가 빈 공간에 샵을 반복할 수 있도록 별표 입력하시고 반복할 기호는 샵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뒤에 샵을 반복하겠습니다. 라는 기호는 별표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학생 테이블에 대해서 캡션과 형식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작성한 내용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을 완성하는 내용 봉사기간 테이블, 봉사 내역 테이블, 제학생 테이블에 각각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엑셀 파일을 가져와서 테이블 형태로 가져오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실행하기 위해서 외부 데이터에 가셔서 새 데이터 원본에 파일에서 엑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찾아보기를 클릭하신 다음 가져오실 데이터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에 가져오실 파일은 추가 기간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워크시트 추가 기간에서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첫 행에 열머리 글이 있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따로 필드의 옵션의 속성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음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기본키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키 없음을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 테이블의 이름을 봉사 기간 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 기간 추가 라고 입력하시고 봉사 기간 추가 입력하신 다음 마침 버튼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왼쪽 개체 테이블에 봉사 기간 추가 라는 테이블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관계 설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합니다. 현재 재학생 테이블과 봉사 내역 테이블을 가지고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봉사 내역 테이블과 봉사 기간 테이블을 이용해서 그러면 테이블을 추가하시는데요. 봉사 기간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봉사 내역 테이블의 기간 코드는 봉사 기간 테이블의 기간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봉사 기간의 기간 코드를 봉사 내역 테이블의 기간 코드로 드래그합니다.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체크하시고요. 필드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 값도 변경될 수 있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하시고 삭제할 수 없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이 다 되셨다면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DB 구축에 테이블 완성과 그 다음 엑셀 파일을 가져와서 테이블로 가져오시는 작업 그 다음 관계 설정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폼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는데요. 봉사 기간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봉사 내역 관리 하이 폼의 TXT 기간 코드와 속성 시트를 표시한 다음 하이 폼의 TXT 기간 코드와 CNB 기간명 컨트롤에 대해서 편집하지 못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봉사 내역 관리 하이 폼의 TXT 기간 코드, CNB 기간명 두 개를 컨트롤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선택, 시프트 누르고 클릭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셔서 두 개 컨트롤을 선택하신 다음 편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탭에 가셔서 잠금에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 내역 관리 하이 폼이 로드 될 때 봉사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고요. 봉사 시작 날짜가 같을 경우 이름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 폼의 폼 선택기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의 탭에 가시면 정렬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정렬 기준을 선택하시고 하이 폼이 로드 될 때 첫 번째 봉사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요. 봉사 시작 날짜라고 입력하시고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DESC 라고 입력하시고요. 내림차순 정렬하고요. 봉사 시작 날짜가 같을 경우는 이름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이름 입력하시고요. 오름차순은 생략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봉사 기간 폼에 봉사 기간 폼에 txt 봉사 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txt 봉사 점수 봉사 기간 폼에 봉사 점수 컨트롤에 대해서 봉사 점수 신청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신청 가능이라고 표시하고요. 아닌 경우에는 신청 불가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txt 봉사 점수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1번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iif 함수를 이용해서 등호 입력하시고 iif 봉사 점수 신청의 값이 봉사 점수 신청의 값이 마이너스 1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신청 가능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신청 불가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저는 이제 확대 축소창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2번하고 3번까지 작성하고 나서 봉사 기간 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작성한 내용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하이 폼에 들어갔던 봉사 내역 관리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본문 영역에 대해서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시수가 평균 이상인 본문 영역에 종료 컨트롤을 제외한 체크되어 있는 종료 컨트롤은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선택을 해제하시고 나머지 본문에 있는 컨트롤들만 선택하신 다음 서식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종료 컨트롤을 제외한 모든 컨트롤의 글꼴을 굵게 빨강으로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규칙을 하나 만들 겁니다. 시수가 평균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 식을 작성을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시수 필드의 값이요. 시수 필드의 값이 이상입니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습니까? 평균 값보다 평균을 AVG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시수 데이터의 평균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굵게 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굵게 빨간색 선택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봉사 내역 관리 폼 닫기 버튼 누르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고요. 봉사 기간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봉사 기간 폼 머리끌 영역에 폼 머리끌에 닫기 CMD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고 폼을 닫는 폼 닫기 매크로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매크로를 작성하신 다음에 이벤트에 가서 클릭했을 때 매크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면 매크로라고 있고요. 첫 번째 다음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고 폼을 닫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수에서 메시지 박스 선택하시고 표시하실 메시지는 오늘 날짜에다가 오늘 날짜에다가 봉사 기간 폼을 닫겠습니까? 라고 메시지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메시지에다가 클릭하시고 오늘 날짜를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함수 이용하셔서 입력하시고요. DATE라고 입력하신 다음 DATE라고 입력하신 다음 연결해서 봉사 기간 폼을 닫겠습니까? 라고 입력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늘 날짜에다가 봉사 기간 폼을 닫겠습니까? 라고 붙여서 메시지로 표시할 거고요. 제목에다가는 제목에다가는 현재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시간하고 종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습하는 시간과 그 다음 텍스트 종료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제목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타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함수 이름 가로 열고 닫고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료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네 종료 앞에 텍스트가 시간 다음에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필요하네요.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우시고 종료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 확인 버튼 눌렀는데 다시 타임이라고 입력하고 엔퍼센트 연결 한 칸의 스페이스 띄고 종료라고 입력하시고 제목에다가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I자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종료에 가셔서 정보를 선택하셔야 파란색 I자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새 함수 추가에 가셔서 메시지를 표시하고 나서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클로스 인도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개체는 폼을 선택하시고 폼의 개체 이름은 현재 작업하는 봉사 기간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시는 매크로 이름을 폼 닫기 라고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폼 닫기 매크로 창은 닫으시고 우리는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했을 때 이벤트 탭에 오셔서 조금 전에 만드셨던 폼 닫기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작성하신 내용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작성하셨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 문제 2번에 조건부 서식 적용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봉사 신청 불가 아까 IIF 함수를 통해서 신청 가능 신청 불가 라고 작성하셨고 하이 폼에 대해서 봉사 날짜를 기준으로 일단 내림차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같은 날짜라고 하면 현재 데이터에서는 같은 날짜가 없긴 하는데 같은 날짜라고 하면 이름을 가지고 오름차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봉사 기간에 닫기를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여러분이 실습한 날짜와 그 다음 폼을 닫기 위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메시지 표시되면 예 눌러서 폼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 봉사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보고서 머리글의 기간별 봉사 현황이 매 페이지마다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위치를 이동하고요. 보고서의 머리글을 높이를 0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보고서 머리글에 있는 제목을 선택하셔서 페이지 머리글로 이동하시고요. 페이지 머리글의 경계라인을 드래그하셔서 위쪽으로 드래그하시면 보고서의 머리글의 높이를 0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매 페이지마다 표시될 수 있도록 페이지 머리글로 이동해 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 머리글에 있는 TXT 날짜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시간을 제외한 시스템의 현재 날짜가 표시 예와 같이 월, 일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다가 컨트롤 원본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형식도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맷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날짜 데이터 함수를 통해서 가져올 거고 형식은 mm 월 dd1 이라고 입력하시고 포맷에 대한 가루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본문에서 기간명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TXT 기간명을 선택하시고요. 형식에 오셔서 중복된 내용이 있다면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기간명에서는 아래쪽에 오셔서 그룹 정렬 및 요약에 오셔서 기간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기간명 내에서는 학과 필드를 정렬을 추가하셔서 학과를 추가하시고 학과를 추가하시고 학과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림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정렬을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렬을 추가하셔서 학과 내림차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명 머리끌 영역에서 머리끌의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형식에 오셔서 반복 실행 구역에서 더블클릭 하셔갖고 예로 바꿔주시고 기간명이 변경될 때 기간명이 변경되면 매 구역 전에 페이지가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오. 페이지 바꾸면 전에 바꿀 거니까 구역 전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명 머리끌에 대해서 반복 실행 구역에서 예 페이지 바꾸면서 구역 전이라고 설정하시고요. 작성한 내용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하신 다음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현재 작성하셨던 보고서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왼쪽 개체 폼에 가셔서 봉사 내역 관리 폼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종료 조회라고 되어 있는 명령 단추를 선택하면요. cmd 종료 조회라는 단추를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단추를 클릭하면 종료 필드가 폴스인 자료만 조회하고요. 종료에 해당한 종료의 필드의 값이 여기 종료의 필드의 값이 폴스에 해당한 데이터만 조회하고 그 다음 봉사 시작 날짜 순으로 내림차 순 정렬 되어 표시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탭에 가셔서 현재 선택한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폼에서 클릭하면 현재 폼에서 미라고 입력하고요. 필터 하겠습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은 종료의 값이 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료라고 한 글자씩을 입력해야 될 것 같아요. 종료의 값이 폴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종료의 값이 폴스라고 입력하시고 현재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현재 폼에서 미라고 입력하시고요. 필터 온의 속성을 추루로 해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종료 필드가 폴스린 자료만 조회하고요. 봉사 시작 날짜 순으로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에서 미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더바이 라고 하시고 오더바이는 봉사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봉사 시작 한 글자씩 입력해서 봉사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DESC 라고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폼에서 미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더바이 원의 속성을 추루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료 단추를 종료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종료가 폴스에 해당한 데이터만 조회하고 그 다음에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표시될 수 있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폼보기 클릭하신 다음 아래쪽에 종료 조회를 클릭하면 현재 종료에 체크가 되지 않는 폴스에 해당한 데이터만 조회하겠습니다. 아까 작성해 놓으셨고요. 두번째 봉사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정렬된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보고서를 완성하시는 내용과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에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재학생 테이블에는 있으나 봉사 내역 테이블에는 없는 학생을 조회하는 봉사 내역이 없는 학생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를 만들 때 현재처럼 일단 커리 창 닫아 볼게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커리 마법사를 이용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커리 디자인 한번 클릭하시고 재학생 테이블과 그 다음 봉사 내역 테이블을 표시하는데요. 현재는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두 관계선을 더블 클릭해 보셨을 때 일치하는 행만을 포함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재학생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내용은 가져오고요. 봉사 내역에서는 일치한 필드만 가져올 수 있도록 조인 속성을 2번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학번 필드와 이름 필드 그 다음에 학과 필드를 재학생 테이블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추가하시고요. 다시 봉사 내역 테이블에 가셔서 학번 필드를 추가를 하는데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비어있는 데이터만 표시하겠습니다. 이즈널이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사 내역에 학번 필드에 가서 비어있는 내용만 조회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학번 이름 학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클릭 한번 하시고요. 만약에 현재 화면에서 이즈널 조건 작성하지 않고요. 봉사 내역의 학번을 일단 체크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시면 현재 학번 필드가 두 개이기 때문에 재학생 테이블의 학번 봉사 내역 테이블의 학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봉사 내역 테이블에는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비어있는 부분만 조회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자인 보기에 조건에다가 이즈널이라고 작성을 하면 비어있는 데이터만 볼 수 있겠죠. 보기에 가셨을 때 이렇게 세 개 레코드가 해당이 됩니다. 라고 조회가 되고요. 화면상에서는 봉사 내역에 학번은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죠. 보기에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이제 학번 필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학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시고요. 현재 작성하시는 쿼리의 이름을 봉사 내역이 없는 띠고 학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쿼리를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가시고 쿼리 디자인을 클릭하신 다음 봉사 내역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 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테이블을 추가하시고요. 봉사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여 기간별 봉사 건수를 표시하는 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명을 표시할 거고요. 봉사 건수는 스트링과 카운터 함수를 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오른쪽 필드에다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표시하실 필드 이름은 봉사 건수라고 입력하시고요. 저희는 시수 필드에 시수 필드에 계수를 구해서 별표로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스트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몇 번을 반복할 거냐면 카운터 함수를 통해서 시수 필드에 계수를 구한 다음에 큰 단편 묶어서 한글 자음에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를 입력하시고요. 스트링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수 필드의 계수만큼 별표를 반복하겠습니다. 작성하셨는데요. 현재 지금 봉사 건수는 함수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셨습니다. 요약에 가셔서 식을 이용해서 작성했습니다. 식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에 클릭하시면 기간명 그 다음에 봉사 건수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장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시는 쿼리를 기간별 봉사 건수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별 봉사 건수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쿼리를 작성할 거라서 만들기의 쿼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요. 봉사 내역과 재학생 테이블을 추가하시고요. 봉사 내역과 재학생 테이블을 추가하신 다음에 매개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학과에 봉사 신청일을 표시하는 봉사 신청일 쿼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 신청일 필드는 봉사 시작 날짜에 3개월 전에 날짜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필요한 필드부터 가져오고요. 그리고 나서 필드 봉사 신청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번 필드가 필요합니다. 가져오실 필드를 학번 필드 추가하시고요. 두 번째 이름 필드가 필요합니다. 라고요. 학번 이름 그 다음 학과 가져오시고요. 봉사 봉사 시작일 봉사 신청일 봉사 시작 날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봉사 신청일 입니다. 봉사 옆에다가 봉사 신청일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봉사 신청일 은 데이트 애드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요. 봉사 시작 날짜에 3개월 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개월 후라고 하면 숫자 3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3개월 전 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입력하시면 돼요. 문제 제시된 함수 d a d d d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3개월 이니까 월 이잖아요. 월 은 몬세 약자 써서 m 을 쓰시고요. 그 다음 3개월 전 마이너스 3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날짜는 봉사 시작 날짜라고 시작 날짜라고 입력합니다. 봉사 시작 날짜에 3개월 전의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봉사 신청일에 표시하실 날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봉사 시작 날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시작 날짜 그런 다음 매개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을 학과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학과에 가셔서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학과에 가셔서 조건을 학과를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 학과를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신 다음 그리고 나서 결과를 잠깐 보시면 학과를 입력하세요. 금융정보가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학번 이름 학과 봉사 신청일 봉사 시작 날짜 문제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작성하신 커리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봉사 신청일 이라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클릭하시고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봉사 내역과 재학생 테이블을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 봉사 시작 날짜가 7월에 해당한 학생을 조회하는 7월 봉사 학생 커리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장을 누르셔서 미리 저장을 해놓으신다면 7월 봉사 학생 이라고 저장하실 거고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일단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학번 필드가 필요합니다. 학번 그 다음에 이름이 필요하고요. 학과가 필요하고요. 기간명이 필요합니다. 기간명 그리고 나서 봉사 내용이 필요하고요. 봉사 시작 날짜가 필요합니다. 봉사 시작 날짜가 7월에 해당한 날짜를 조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 제시된 내용과 내용을 참조하셔서 필요한 필드를 가져왔는데 조건을 따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사 시작 날짜가 7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달에 해당한 봉사 날짜의 데이터를 조건으로 지정할 건데요. 문제에서 데이트 파트 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지정한 단위로 표시해 주는 함수인데요. DATE 라고 입력하시고 PART 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7월 이라고 했으니까 봉사 날짜 날짜 지정한 단위는 월 단위로 작성하겠습니다. M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봉사 시작 날짜 라고 입력하시면 봉사 시작 날짜 데이터를 월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건 여기다 7이라고 쓰긴 할 건데 조건을 작성하기 전에 결과를 일단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숫자가 4 12 7 이렇게 표시가 된 거는 봉사 시작 날짜 월 월 추출 해서 지정한 단위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조금 전에 작성 하셨던 내용은 조건을 작성 하기 위해서 추가한 필드라서 체크를 해제 하시고요. 조건에 다가 7월 입니다. 라고 숫자 7 을 입력 하시고 다시 한번 결과를 보시면 학범부터 봉사 시작 날짜 표시 가 되어 있는데 시작 날짜가 7월 달에 해당한 데이터만 조회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장을 클릭하셔서 지금 작성하신 내용 저장해 주시고 닫기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봉사현황 커리를 이용해서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법사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직접 작성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이용해서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에 가시면 봉사현황이라는 커리가 있고요. 봉사현황 커리 추가하신 다음 커리 디자인의 크로스텝을 클릭합니다. 봉기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봉기별은 봉사 시작 날짜를 가지고 시작 날짜를 가지고 봉사 날짜를 봉기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 시작 날짜를 가져와서 핵머리끌로 사용을 할 건데요. 핵머리끌로 표시하는데 화면에는 봉사 날짜라고 표시할 거고요. 봉사 날짜를 봉기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필드를 살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날짜라고 표시는 하는데 문제 제시되어 있는 날짜에 지정한 단위로 표시하는 함수 DATE 그다음에 PART 입력하시고요. 형식을 봉기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봉기는 Q를 사용합니다. 봉기는 Q를 입력하시고 신표 그 다음 봉사 시작 날짜에 대해서 아까는 앞에 예지에서는 월 단위로 표시하겠습니다. M이고요. 연도 단위로 표시하겠습니다. 하시면 Y를 4번 입력하시면 되고요. 1단위면 D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분기이기 때문에 Q라고 입력하신 거고요. 봉사 시작 날짜를 분기로 표시하겠습니다. 숫자 1, 숫자 2, 숫자 3, 숫자 4까지 4 중에 하나가 표시가 되겠죠. 그 뒤에다가요. 분기라고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 이용해서 분기를 붙여주시고요. 핵머리글로 표시할 봉사 날짜를 작성하셨고 분기별 봉사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봉사 분류는 봉사 내용을 가지고 봉사 내용을 가지고 열머리글로 표시를 하는데 문제에서 봉사 분류는 봉사 내용이 수학 멘토 또는 영어 멘토이면 학습, 그 외에는 돌봄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함수를 이용하셔서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제시된 IIF 함수를 사용하셔서 IIF 봉사 내역의 필드의 값이 수학 멘토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또는 봉사 내용이 봉사 내용이 영어 멘토입니까? 영어 멘토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필드명에 학습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돌봄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핵머리글, 열머리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셨고요. 이제 행과 열에 교차하는 부분에다가는 시수필드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수필드를 추가하시고 값으로 표시할 건데요. 값을 개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작성하신 내용 확인하고 나서 또 수정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봉사 날짜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돌봄과 학습의 개수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분기별 봉사 분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